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엄마입니다. 애틀란타에서 두 아들을 뉴욕대학 엔하유에 보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들 아파트가 저기 맞죠? 한 10여명이 저를 있네. 저 동몸 대학들은 절대 처음이에요. 워커리, 미시간들, Yeah. 근데 너는 왜? 몇 분에 돈을 내? 탑 14에 한 10분 정도는 다 늦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넣어? 하나 넣는데 돈 들지 않아? 러스콜은 다 메리트에 대한 거야. 심력, 정보 사이. 1세트 시험 뭐지 9월달에 보는 거를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때로 그 아플리케이션도 더 공짜로 할 수 있겠죠 아 아플리케이션도 공짜로 넣을 수 있어? 여기 지하철에서 일하잖아 그리고 매주안에서 있지 그 시작하는 샐러리가 대학교 안가도 9만불이야 오 쎄네 일이 힘드니까 근데 저랑 공사하고 그런걸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저 공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마도 한 뭐지 150만불, 15만불 벌어 1년마다 진짜? 공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지 20만불 넘어 지금은 학교 가는 길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도서관, 아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 서점 가서 살게 있어서 이 복잡한 길거리를 뚫고 학교를 가야 합니다 We're here! 여기 붙어있는 건물들이 다 비옥되고 어떤 거 저거 깃발 달린 거? 깃발 달린 것들이 다른 것들 자, 보라색 깃발 달린 곳이 가애나요 대학교입니다 عم 와우 여기서 컴퓨터도 파는거야? 컴퓨터도 여기서 사는 거야, 석현아? 컴퓨터도 여기서 사는 거야? 엄마 그럼 여기서 티셔츠 하나 사가야 되겠다 굿잡 미국 대학 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보통 12학년 1학기에 원서를 씁니다 GPA라고 해서 학교 성적하고요 그리고 대학 간의 시험인 SAT 점수와 ACT 점수 그리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약간은 다르지만 SA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학교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눠요 자기 점수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하지만 붙으면 내가 갈지 안 갈지 고민해 볼 학교 두 번째 학교는 정말 가고 싶은 그리고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교 마지막은 가고 싶지만 내 점수로는 정말 택도 안 되는 하지만 정말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이렇게 세 군데로 군을 나눠서 각 군별로 보통은 3개에서 4개 정도 학교를 원서를 쓰라고 레코멘드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저희 아이들은 전문가들의 레코멘드에 따라서 9개 10개 정도 학교를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둘째 아이는 뉴욕 대학교 그 NYU는 자기가 정말 가고 싶지만 성적이 안 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수에 희망하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 사면 되겠네 뭐? 필요한 거 여기서 다 있네 다 비싸 다 비싸? 가방은 어때? 석현이 가방도 사야 되는데 난 가방 이런 스타일 가방보다 그냥 혼자 가방이 제일 많이 나고 그래? 석현이도 그럼 생각해 보고 사 난 몇 번 더 사야 돼 두 개의 포커스 아이노 아이노 테크나우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아들 하나 둘 우리 둘째 아들은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했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한국으로는 중2, 여기 7학년 때는 정말 2주에 한 번 학교를 안 갈 정도로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학교에 가는 날은 친구랑 약속이 있거나 서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4년 동안 두 가지 서클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학년 대표도 하고 또 다른 타주로 그 서클 때문에 가는 일도 많았고요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대학 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잘 샀어? 마음에 들어? 가방은 마음에 들어? 아는 됐지 오늘 상당히 안 연습 없으면 돼 괜찮아 일주일 동안 수업도 안 한다네 아는 거 이라 칠리다 이건 이거 가지고 있어 어 나 가야 돼 어디서 왔는게 됐어 아트 어디 알지? 파크? 어 우리도 파크로 갈 거야 오케이 가자 이 명함은 파 넣어요 도현이 저기 이 명함 아빠가 도현아 도현아 대니엘 이리 와 도겸기 코피를 한잔 마실까 커피 사장님 라이브 쿠 เก lamb 가 일등 뱃 대니엘 도현아 이쪽으로 가는게 학교 가는 길이요? 응 응 좋아요 갈 婆 태 República meats 뭐? 여기랑 같이 해. 어 저거 방탄인데? BTS 어 저거 방탄인데? BTS 엄마 좋아하는 BTS가 포스터하는데 조금 후지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티셔츠 커피 한 잔 마시자 엄마는 지금 커피가 필요해 잠을 깨야 돼 가는 길에 커피 마실 수 있어요 너무 졸려 신기하네 음흠 그럼 도마하고 도서관하고 틀린거야? 어? 귀엽다 어? 로케이션 틀려 석현이 도움의 시리즈 이쪽으로? 뉴욕의 맥도날드 커피 맛입니다 맥도날드가 제일 싸다 그래도 커피 커피 마시는 것도 찍어야 돼